낮에는 체감상 겨울보다 봄에 가깝습니다.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주말 동안에도 무척 포근하겠는데요. 내일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, 낮 기온은 20도를 기록하면서 평년 기온을 5도에서 10도 정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.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,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. 오늘 아침 영하권을 기록했던 내륙지역도 모두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.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. 창원의 아침 기온 13도, 하마는 9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껌충 오르겠고요. 낮 기온은 창원이 19도, 거제 18도, 미량은 20도가 예상됩니다. 김해와 양산 11도에서 시작합니다. 한낮 기온 21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.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은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. 비가 그치면 아침에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